이번에는 어셈블리 쪽에서 추가가 되고 개선이 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면 어셈블 형상이 이렇게 오픈이 된 상태이구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립이 아직 미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부분을 조립을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부분에 일치 조건을 하나 들어가게 되겠구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4면 만약에 이제 같이 이제 중심을 좀 맞춰준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너비메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구요 마찬가지로 이 위쪽 면들도 마지막 면들로 해서 너비메이트가 들어가서 총 3개의 메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경우에는 굳이 3개의 메이트를 쓰실 필요 없이 하나의 메이트로만으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메이트에 가시면 우리 고급 메이트에 일반적으로 너비메이트를 썼었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프로파일 중심이라는 메이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일단 마주보는 면을 그냥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치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이 면의 중심적인 부분을 찾아줘서 그 부분을 이제 딱 일치를 시켜주는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이 면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점을 선택을 해서 점길이 좀 일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구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서 이렇게 그 회전을 주어서 메이트를 주실 수도 있구요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3개의 메이트로 하는게 아니라 이게 중심 메이트 하나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치수가 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변경 한번 시켜볼게요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된 것과 동시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자동으로 위치를 맞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렇게 볼트도 조립을 할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메이트에 들어가서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중심 메이트를 주게 되면요 자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이제 5자 변경이 일치와 동심 메이트를 두 가지를 줘야 되는데 한번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 회전 잠금이라는게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텐데 일단은 회전 잠금을 안하고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자 볼트가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거 돌아가는거 안좋아하실거에요 그죠 자 그럴때는 자 얘하고 얘하고 다시 중심 메이트를 주도록 하구요 자 회전 잠금이라는 것을 걸어주시게 되면 얘는 이제 회전이 안되겠죠 좀 약간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원래는 여기다가 따로 평행 조건을 그런 식으로 해서 줬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볼트가 돌아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회전 잠금 옵션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립이 어느정도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만약에 이 부분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움직이게 되면은 자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 요러한 방식 요런 요러한 형태로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관통이 되어버리죠 자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데요 자 실제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초능력이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는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어셈블리에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여기 딱 되어있는 부분에서 접촉을 하는 부분에서 다 멈추고 그리고 이게 벗어나는 부분에서 다 멈추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냐 그게 이제 실제 제품에서의 그런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으실 텐데 이전 버전까지는 2014 버전까지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좀 작업을 해 주시려면 거리한도라는 메이트를 사용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고운 메이트에 가시면 요런 거리한도 메이트가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은 뭐 간단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이제 많이 이제 이런 그 거리들이 많이 엮여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도 많이 해야되고 또 어떨 때는 좀 잘 어긋나가지고 잘 안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자 그래서 2015 버전에서는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었느냐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너의 메이트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너의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이죠 요렇게 자 하나 둘 총 4개의 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면의 중심을 찾아줘서 거기에 위치를 시켜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5 버전에서는 여기에 너의 메이트 아래쪽에 보시면 구속 조건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일단 뭐 4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구속 조건이구요 너비 기능이구요 그리고 구속 없음 그리고 치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치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면 기준으로 해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 간격으로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형태로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퍼센테이지 제품의 전체 사이즈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위치에 이동을 시킬 것인가 라는 것도 주실 수가 있게 되었구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구속 없음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확인을 선택을 하구요 자 얘를 제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이 묶음을 움직이면 자 위쪽으로 하게 되면 더 이상 안 벗어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더 이상 밑에 쪽으로 안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실제와 같은 어셈블리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리 한도를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너비라는 기능의 구속 없음이라는 조건으로 쉽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